어르신들이 인기 많았어요. 어르신들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여기 70대 어르신들이 70대 어르신들이 육성들을 좋아한다니까 아니 근데 여기 70대 어르신들이 내 아우서 부끄러워 근데 70대 어르신들이 전부 다 육성들을 좋아한다 아 좋아 여기 70대하고 60대 어르신들이 여기 70대 어르신들이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이 있다는데 뒷밀 때 어르신들이 좋아한다 이스텝이 옆으로도 이렇게 있거든 윤턴열이 땜에 오실 때 윤턴을 좋아하지는 않아 그래도 윤턴엘이 땜에 좋아한다기보단 승리의 힘이니까 올 지수 없이 윤턴이 좋아하지는 않아 좋아도 안아오는 건 노래 윤턴엘이 찍으라는 말 그래서 많이 좋아하지 나의 아이들 요거에 있는 거도 국민의 힘이니까 여단이니까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나 유관장소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재성태에는 윤석열이 생겨나느니 윤석열이 막 사랑해 돼 그래서 싹쓰겠잖아 그게 우리 집이 싹쓰고 지금 윤석열이 사랑해 주면 이래 딱 들어와세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울리는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진짜 무서워서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것이 국민의 힘이니까 재구가 뽑았으니까 윤석열과 패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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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윤석열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못하는 거 알아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을 책임자를 규명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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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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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